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삼성리서치의 한명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리눅스 재단의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NN스트리머라는 과제 그리고 NN스트리머로부터의 스피너프트 NN트레이너의 과제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두 가지 과제의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왜 오픈소스로 해야 되는지 혹은 개발자분들이 오픈소스로 뭔가 과제를 하고 싶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를 설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조금 소개 드리자면요. 2009년에 리눅스 커널 관련해서 일을 시작하면서 바로 오픈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듬해부터 오픈소스에 컨트리뷰션을 좀 하다가 파워 매니지먼트라든가 주변 외부 연결장치에 대한 리눅스 커널 프레임워크를 만들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메인테너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오픈소스 활동을 했고 그 이후로도 단내 런타임이라든지 여러 다른 커뮤니티에서 메인테이너 혹은 컨트리뷰터로 많이 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4, 5년 전부터 머신러닝 관련 과제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과제를 새로 시작하게 됐고요. 이걸 처음부터 오픈소스로 진행하면서 NN 스트리머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리눅스 재단의 이 과제를 저희 삼성전자에서 기부를 하면서 저희 삼성전자가 이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리눅스 재단의 과제로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이 모두 제 취미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 삼성전자 삼성 리서치 내에서 공식 업무로 하면서 그 업무가 이제 오픈소스와 되어 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연구소다 보니까 오픈소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제 진행 결과가 여러 제품에도 나가면서 동시에 이제 학술 논문으로도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N 스트리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좀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화면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탑 주소에서 저희가 NN 스트리머나 그 스피노프 과제들을 함께 수행하고 있고요. G 스트리머라고 리눅스계에서 거의 표준처럼 쓰이는 멀티미디어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 그 G 스트리머가 멀티미디어 응용이나 서비스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간주하고 설계를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데이터 흐름을 표현하고 그 데이터 흐름 안에서 어떠한 프로세서가 있을지 필터를 꽂아놓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게 해주는데요. 요게 단순히 그냥 뭐 장난감 앱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삼성이나 LG나 다 TV 만들 때 그 TV의 미디어 처리를 다 G 스트리머로 하고 있고요. 뭐 BBC 같은 방송국에서도 방송 시스템을 G 스트리머로 만들고 있고 그 밖에 뭐 화상회의 시스템이라든가 기타 미디어를 다루는 서비스에서 G 스트리머로 많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NN 스트리머는 이 G 스트리머를 확장하는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G 스트리머 파이프라인 안에서 AI 인퍼런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도구들 그리고 데이터 표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예제가 굉장히 단순한 온 디바이스 AI 인퍼런스 예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로부터 데이터 들어왔을 때 바로 뉴럴넷에 데이터를 줄 수는 없고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데몬스트레이션 용이라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면 비디오 프레임들은 이제 다른 곳을 전송했다가 나중에 다시 비디오를 합성하는 과정들도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프로그램 만들 때 지금 밑에 보시는 코드처럼 한 6줄 정도면은 NN 스트리머와 G 스트리머로 앱을 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들어오는 비디오 포맷이 MPEG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아무 관계없이 바로 앱을 동작시켜 볼 수 있고 성능도 일반적으로 좀 복잡한 뉴럴넷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C로 직접 막 멀티스레딩 동원해서 짜시는 것보다 그냥 G 스트리머를 쓰는 게 보통은 성능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런 온 디바이스 AI 앱을 만들 때 오픈 CB 같은 거 사용해서 미디어 처리를 하시는데 오픈 CB 같은 거 쓰는 것보다 그냥 이미 TV나 방송국에서 쓰고 있는 제대로 된 필터 꽂아서 G 스트리머를 만드는 게 훨씬 성능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자동차 공장에 납품한 사례인데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랑 폰 두 가지를 섞어서 단순한 한 디바이스의 온 디바이스 AI가 아니라 어몽 디바이스 AI로서 이제 여러 디바이스 간의 협업을 파이프라인에 해서 하는 응용 예제고요 지금 이 예제는 웨어러블에 있는 마이크랑 각종 진동센서 그리고 모바일 폰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지금 막 해낸 작업이 제대로 된 작업인지 아니면 불량이 날 수 있는 작업이었는지 판단해서 작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AI 서비스를 파이프라인화해서 NN 스트리머를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각종 데이터 흐름을 바로 데이터 흐름에 대한 토폴로지의 표현만으로도 앱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필터들로 뉴럴렛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이나 뉴럴렛 변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구조변경할 때 한 번 변경하고 며칠 동안 코딩하는 게 아니라 구조변경하는 거 몇 줄 정도 고쳐서 바로 몇 분 뒤에 바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병렬화도 아무래도 파이프라인화 되어있기 때문에 각 필터들이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어서 병렬화도 굉장히 쉽고 웬만해서는 병렬화 고민하지 않고 G 스트리머 프레임워크에 바로 그냥 병렬화해서 동작시켜줍니다. 그리고 기존 G 스트리머 플러긴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미디어 필터들을 바로 다 재사용하실 수 있고요. 하드웨어 가속까지 미디어 간에서는 하드웨어 가속까지 이미 다 되어있는 상태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NN 스트리머는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실제 제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쓰이고 있고 제품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다른 OS에도 저희가 공식 릴리즈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픈 수세라든지 NXP나 프리스케일 같은 업체들도 자체적으로 NN 스트리머 특정 버전을 찍어서 오피셜 릴리즈를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품들은 삼성전자 제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이미 들어가서 쓰이고 있고요. 삼성만 쓰는 게 아니라 현재 파인더스 AI의 이런 무인 매장이라든지 아니면 3D 프린터 여러 대를 놔두고 감시를 하는 해서 어딘가 불량 났을 때 바로 리포트 해준다 그런 서비스한 업체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NN 스트리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업을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여도 다른 업체들에서 해주고 계셔서 NXP 같은 경우에 NN 스트리머 파이프라인의 성능이나 문제를 찾아주는 프로파일러를 거의 저분들이 다 가이드를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요. 뭐 러스트 언어로 NN 스트리머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는 이 프린터 3D 프린터 관리 업체에서 또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은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비공개로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여기저기 좀 구인 광고 같은 거 보면은 NN 스트리머 개발자들 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좀 약어로 해둔 업체들은 조금 민감할까봐 이렇게 숨겨놓고 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좀 제가 가렸는데 좀 다른 대기업들도 이미 NN 스트리머는 좀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NN 스트리머에서 이제 파생된 NN 트레이너라는 과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클라우드보다는 디바이스에서 접근하는 게 더 유리한 학습 케이스들이 있어서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좀 민감한 개인 정보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뉴럴레스 좀 더 개인화하고 싶을 때 뭐 처음부터 트레이닝하는 건 아니고 이미 회사에서 다 트레이닝해서 배포를 했지만 사용자가 약간 특이하게 사용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 각 가정마다 가구가 다르고 뭐 예완동물도 다 다른데 거기에 좀 더 맞게 좀 더 튜닝을 해주는 형태를 위한 이제 학습용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지금 현재 성능으로 보면은 기존에 뭐 텐서플로우나 그리고 온디바이스 학습을 이제 막 시작해서 배포하고 있는 텐서플로우 라이트보다 굉장히 적은 오버헤드를 갖고 같은 어큐레시를 유지하면서 좀 더 빠르게 학습이 이뤄지고 있고요. 아마도 제품은 내년 초에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고요. 어 네 뭐 기술적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오픈소스를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좀 매니지먼트나 다른 곳 영향 때문에 하기 곤란할 때 어떻게 이걸 돌파해서 오픈소스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도 어 뭐 한 10년 전쯤에는 오픈소스가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걸 왜 이걸 오픈해서 왜 남 좋은 일 하느냐 왜 이걸 회사 기밀로 해야지 이걸 밖으로 보내주느냐 이런 얘기를 듣기 딱 좋았는데요. 어 그럴 때 보통 개발자들이 처음 하는 얘기가 이거 오픈소스를 해야 외부에서도 버그 픽스도 해주고 뭐 기능도 더 만들어주지 않겠냐 아니면 뭐 내가 이거 만들 때 gpl 써서 했는데 gpl이니까 다시 내놓아야 될 의무가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라이센스상 공개해야 된 경우는 보통 제대로 오픈소스화 안 하고 그냥 어디 압축화일로 해갖고 어디 웹사이트 구석탱에다가 올려놓고는 의무 다 했다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우리 회사 이미지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보는데 사실 이런 얘기를 안 먹혀요. 이게 뭐 회사 이미지도 그렇고 외부에서 뭐 컨트리뷰션 하는 것도 그렇고 저게 정말 의미있게 나타나려면은 굉장히 유명하고 남들이 많이 쓰는 오픈소스가 된 다음에나 그게 유효한 얘기입니다. 오픈소스를 한 100개 만들어도 정말 저 단계까지 가는 거는 몇 개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뭐 관리자분들도 경영진 분들도 대충 이걸 느끼고 굉장히 이런 식으로 오픈소스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되겠냐 그러면서 그냥 별로 설득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뭐 회사를 설득하기 전에 내가 이걸 오픈소스를 왜 해야 되는지부터 좀 보면요. 오픈소스를 함으로 해서 좀 더 코드 퀄리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코드 퀄리티를 올려야 남들도 컨트리뷰션 할 수 있고 남들도 회사 밖에서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코드 퀄리티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코드 리뷰도 좀 더 철저해지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막 리누스 커널 같은 경우에 정말 굉장히 심한 욕도 나오는 분위기고 좀 더 리뷰가 철저해지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시스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시스템에서도 돌 수 있는 걸 좀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개발자 분들의 역량도 오픈소스를 하면서 좀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요. 오픈소스를 함으로 해서 회사 내 코드 만들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신경 써서 좀 더 완벽에 가까운 코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경영자들이 하는 게 이제 좀 먹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NN 스트리머 포함해서 이것저것 오픈소스 할 때 회사 내에서 했던 얘기들도 오픈소스화를 해야 개발자들이 좀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좀 더 좋은 코드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보자면 최근에 개발자 누수 현상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개발자 누수를 막고 개발자 관계를 가지는데도 오픈소스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점을 좀 홍보를 해서 관리자들이나 뭐 경영진들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좀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과제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신입사원들 중에 NN 스트리머나 NN 트레이너를 외부에서 본 다음에 이걸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확실히 이런 면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측면인데요. 저희같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응용이나 서비스가 아닌 그런 응용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회사 안에서 이 프레임워크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써줘서 다양한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부터가 사실은 좀 큰 업체들에서는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보통 뭐 사일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써보시라고 이거 쓰면 더 성능도 좋아요. 아니면은 두 달 일할 거 이틀 만에 끝내드려요. 이런 식으로 설득해도 잘 이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이게 보통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은 술에 짐 잔뜩 싣고 사각형 바퀴 달아놓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이거 동그란 바퀴 달아보라고 하는데 절대로 안 바꿉니다. 그냥 지금 나 너무 바쁘니까는 나중에, 나중에 하면서 영원히 안 하죠. 이 과제 끝나고 다음 과제 한다고 하는데 그 다음 과제 또 똑같이 열고 있고요. 그럼 영원히 못 바꿔주죠.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게 좋다고 광고를 하고 그걸 데모해주고 한번 저희가 실제로 그분들의 응용을 저희 프레임워크로 갈아껴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못 믿어요. 이번에는 이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과제화해서 할 때 당신들 이 프레임워크 그냥 종료하고 다음 거 다음까지 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디서 AS 받냐. 이런 얘기도 듣고요. 정말 이거 좋은 거 맞냐. 의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단 받은 다음에 사후관리 그 다음에 제품화 된 다음에 외부에서 버그나면 어떡할 거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오픈소스도 해볼 만합니다. 오픈소스화해서 외부의 경쟁사나 다른 업체도 또 쓰는데 당신들을 왜 안 쓰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일로가 좀 허물어져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외부에서 쓰기 시작한 이후에 저희 내부에서 좀 많이 쓰기 시작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소스를 하면은 그 절차들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라이센스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그룹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여기서 오픈소스 사용부터 해서 모든 걸 관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거의 신경 안 쓰고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오픈소스 기여를 제대로 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리누스 커널에서도 10년 전에 이미 업체들 중에 컨트리뷰션 순위가 한 5위, 6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픈소스 문화 어떻게 오픈소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정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하려면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그냥 코드만 올리고 마는 게 아니라 코드를 올릴 때 보면 커밋 단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한 달치 묶어서 한꺼번에 올라오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부에서 하는 것처럼 바로 다 올려주시는 게 좋고 그래야만 외부인들도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드만 올려 하는 게 아니라 과제 기획 단계부터 해서 모든 과정을 외부에 오픈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픈되지 않으면은 그 역시도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거 특정 회사의 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엔 좀 꺼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도 사실 NN 스트리머 과제를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양도하고 저희가 저작권부터 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를 한 거고요. 외부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더 믿고 와서 쓰고 기여하겠느냐를 조금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다음 역경이 닥치는데요. 특히 저희같이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그렇게 많이 호의적인 반응이 받기 힘든 회사들이 겪는 문제인데 오픈하고 아무리 광고를 해도 와서 써보지 않아요. 광고하고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콜로키움도 들어가고 학회 발표해도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여전히 잘 못하고 있지만 학회도 다니고 일부러 이것 때문에 논문도 쓰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심지어는 학부 강의 중에 저희 NN 스트리머를 톰티 프로젝트로 하는 강의도 어떻게든 개설시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사용자가 그동안 늘었던 겁니다. 저희 NN 스트리머 과제가 시작했던 게 2018년이고요. 2018년이 시작하면서 곧바로 오픈소스로 열어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꾸준히 대학도 다니고 여러 컨퍼런스도 다니면서 해서 지금의 외부 사용자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좀 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받는 분들은 저희보다는 좀 더 쉽게 외부 사용자를 받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오픈소스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외부에서 쓰시는 분들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몰라요. 그냥 가져가서 제품만 만들고 끝내기 때문에 쓰면 쓴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쓰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한테 리포트도 좀 해주시고 그거를 리포트 안 하고 그분들끼리 안에서만 열심히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에 좀 동참하시는 게 서로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니스 파운데이션 얘기 잠깐 할게요. 리니스 파운데이션 AIN 데이터에서 다루는 AI 관련 과제들이 사실 이렇게 많고 그 중에 저희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LF에 들어간 게 저희가 단순히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랬던 것보다는요. LF가 저희에게 주는 베리핏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분들이 대신 홍보해 주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프라나 그분들이 지정한 프로세스를 저희가 거의 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픈소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가이드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오픈소스를 좀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한번 리니스 파운데이션 같은 단체 가입 같은 걸 좀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제 좀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면요. 저희는 이제 AI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AI를 만들기 위한 것보다는 사용하는 쪽에서의 프레임워크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업체들이 제품 개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과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주소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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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